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요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11개화 9장에서 10장의 통숨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에 의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둘째,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으로 등장합니다. 셋째, 예후의 제1종교개혁은 아합왕가의 척결이었습니다. 넷째, 예후의 제2종교개혁은 바할숭배자의 척결이었습니다. 다섯째, 그러나 예후의 종교개혁은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의 길에서 멈추고 맙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11개화 9장에서 10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167일, 열한기화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러왓 라무수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세의 손자 여호사바스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러왓 라무수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삽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우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대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닥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근데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우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임시의 손자 여호사바세 아들 예우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라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우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우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있더니 예우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우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우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림시의 손자 예우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우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토지에서 만나메 요람이 예우를 보고 이르되 예우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우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이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우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압을 쫓았을 때에 예우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예우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보세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예우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예우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요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우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루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위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하베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우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우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심으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우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우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우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우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정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우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사람 엘리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열한기화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우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수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경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업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우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우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수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업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우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우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압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우가 아압의 집에 속한 이스루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우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우가 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환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우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우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아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우가 묻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할을 조금 섬겼으나 예우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할에게 드리고자 하느니 바할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우가 바할을 섬기는 자를 면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우가 바할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우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할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할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할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우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할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우가 레갑의 아들 여우나답과 더불어 바할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할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할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우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우가 80명을 받게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들이기를 다하며 예우가 호위병과 주유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주유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할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할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할의 목상을 헐며 바할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우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할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아들 여로보함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우와께서 예우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홉 집에 다 행하였은적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우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함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라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벤사람과 무나세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우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우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호와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우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수는 해수는 스물여덟 해이더라 오늘 우리는 열한계약 9장에서 1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 기름 보험을 받은 예우는 오무리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두 가지 종교개혁을 실행했습니다 첫째 아합 왕가를 척결합니다 아합의 아들들과 남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 등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저단합니다 둘째 바할 숭배자들을 모두 척결하고 바할의 신당과 목상을 불태웁니다 예우의 이러한 개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우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후손들이 사대에 걸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우는 여러보함의 죄 곧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슬며시 눈감아 버렸습니다 예우가 말한 여우아를 위한 열심은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북이스라엘은 다시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개혁은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인 다윗의 길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이제 다음 주말입니다 안녕 안녕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는 것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죄입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죄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